인천국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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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가 완전히 멈춘 후 좌석벨트 표시등이 꺼질 때까지 자리에 앉아서 어... 내 뼈가 심지어 저는 화장실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어... 내 인천국제공항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뭐 할까요? 에이! 에이! 도움이 필요해? 어... 한국은 친한 나라입니다. 아... 아... 비행기를 놓쳤어? 아... 그럼 또 야 모른척 할 수가 없지 오케이 아... 아... 렛츠고! 음... 그러면은 지금 체한거 같으니까 공원이나 좀 가서 걷자고 저기 송도에 넓은 공원이 있어 아... 파크! 파크! 어... 빅파크! 오케이? 에이! 디스 이즈 송도 파크! 어... 빅파크! 아... 여기가 사람이 적어서 걷기가 좋아 어? 워크 굿! 오케이? 이쪽이 그... 송도의 자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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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맞아! 포스코타워! 포스코타워라고 해야지 이츠 포스코타워! 어? 그리고 또 송도의 자랑! 랜드마크! 어? 어? 트라이브오울이 또 저쪽에 있고 요쪽에 이거 봐봐 이거 전통식으로 쫙 이어진 이 돌담! 스톤워! 드리프를 하잖아 그냥 어... I don't know what he's saying But the building looks amazing! Look over there! It's castle walls that feel like I'm in Korea 어... 이제 몸 좀 괜찮아? 아 힘들어? 이제 다음으로 가볼까? 오케이! 오케이! 넥스트 가보자고! 허리업 허리업! 여기가 이제 어... 청라! 어... 호수공원! 얘가 조용하고 야경 이쁘고 도깨비랑 어? 더글로리! 어? 이게 관광지지 어? I know 더글로리! It's beautiful! 와우! 어메이징! 저게 어? 청라루에요 청라루 이야 이쁘다 그냥 트래디셔널 코리안 아키텍트 어? 청라루? 자... 한바퀴 쭉 돌아보자고 외국인 양반 속은 좀 괜찮아? Are you okay? 어... I'm fine now! It was so much fun today! Thank you sir! It's so much fun! It's so much fun! 한국에 왔으면 한국을 즐겨야 되거든! 어... 한국? Incheon? It's my city! Incheon at night is good. But I want to see Incheon during the day. It's too bad I couldn't see the music on tape. I should travel to Korea next time.